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김정호 박사님, 카이스트의 김정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LLM, 거대 언어모델을 돈이 들더라도 자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오픈 AI의 채 GP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자적으로 또 자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수십억 불을 투입해 가지고 AI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엔스로픽 같은 회사의 클로우드라는 그런 모델을 빌려가 사용하는데 아마존도 올림프스라는 거대 언어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겁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거대 언어모델을 사용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필사적인 도구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긴밀한 자본재유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거대 언어모델 LLM에 여러분들을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했구나.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빅테크들의 빅 AI 전쟁이 여러분들의 기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모두 다 자체 개발한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개발한 LLM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투트랙 이원화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하나는 자체 개발한 것은 자체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오픈 AI 사회가 있는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 회사들이 개발한 것을 쓰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체 AI 개발 엄청나게 중요한 ms가 내부적으로 마이 이게 뭐 이름을 이렇게 마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그냥 저는 마이라고 읽겠습니다. mai1라고 불리는 초거대 언어모델을 훈련시키고 있고 구글은 물론 협력관계인 오픈 AI 최첨단 모델과도 경쟁할 수준의 제품이고 ms가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오픈 AI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뭡니까?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름 투입해가지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미래 산업을 좌우할 AI 모델은 기술적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샘 울트만의 오픈 AI, GPT4, 순다르 피차의 구글 CEO, 제미나의 울트라, 사티아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일, 아마존의 올림프스 모두가 다 자체 개발 안 해요. 또 동시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또 허용하고 두 가지 전략을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범위에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의 공공적인 그런 정책도 다루지만 이렇게 세상 변해가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러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소위 AI 반도체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고용량의 여러분들 HBM 고대역풍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세대 HBM3까지는 오른쪽처럼 GPU하고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병렙으로 연결해간 여러분들 데이터를 처리하던 것이 6세대 2025년부터 상용화된 것은 왼쪽 HBM 위에다가 GPU를 밑에 여러분들 까는 GPU 베이스다의 HBM 그렇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기사는 기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기사를 때렸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술적 변화구나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이 허물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소위 베이스다이라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 비메모리화해가는 이 여러분들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장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 먼저 그냥 반도체 부분 수장을 바꿔버렸더구먼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후원해 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매개변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고 있는 자체 초거대 은행 모델 LLM은 마이 일은 5천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있고 오픈 AI가 2022년 11일 내놓은 GPT 3.5의 매개변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개변수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많을수록 AI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학의 함수에서 xy 같은 변수가 많고 고차 방정일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테크업계에서는 마이 일의 출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만큼 실제 매개변수는 5천억 개 아닌 조 단위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개변수가 이렇게 많으면 xyj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정보를 처리해 가지고 뭐죠?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더 신장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 모델이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 추론할 때 활용하는 기본 요소이고 인간으로 치면 일종의 IQ 같은 것을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는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참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존은 올림프스를만 올림프스란 자체 올림프스는 2조 개에 달한 매개변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에 통하는 거금을 투입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 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이미 잘 알려다시피 제미나이 울트라를 만들고 있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LLM 가운데서도 시제품 가운데 괜찮은 것을 복수로 몇 개를 동시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좀 더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